야 너 도래정보를 없이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몇살이야? 뭔소리요 안녕하십니까 진짜야만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부모님 안녕하시구요 자 이렇게 보듯이 빈티지를 입고 너무 빈티지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? 그 가만히 있어보자 빈티지를 있더라도 같은 빈티지라도 품위가 있게 너무 찌질하게 너무 빈티나게 하지 말라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 말인지 알죠? 한마디에 다 알아들을거라 전 믿습니다 그렇고 말구요 자 그럼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자 너무 빈티지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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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